자 오늘도 도도는 코스트코에 갑니다. 여기는 울산 코스트코 입니다. 코스트코 주차구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내려와야 되구요. 매장 앞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좌회전에서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. 계속 끝나는 지점까지 쭉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브레드 코너가 자리잡고 있답니다. 브레드 코너에서는 반드시 코스트코에 오시게 되면 브레드 한 두개 정도는 사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가슴비가 너무 좋아서 꼭 사가고 가시구요. 식사대용으로 훌륭한 브레드입니다. 미니 페스트리가 보이구요. 크루아상이 보이는데요. 지금 보시는 이 크루아상은 미니 크루아상입니다. 개수가 이 한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요거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죠. 오늘 요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구요. 가격은 10,990원 네 그리고 그 옆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. 그러면은요. 미니 페스트리가 보입니다. 미니 페스트리도 사이즈 똑같구요. 똑같이 미니라서 개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. 가격도 똑같습니다. 이거 한 박스면 온 가족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개수도 많고 사이즈도 적당해서 먹기도 좋은 것. 미니 페스트리입니다. 소보루빵입니다. 소보루빵입니다. 소보루빵도 개수가 몇 개 들었어요? 이거? 둘, 넷, 여섯 개 들었는데 9,990원입니다. 여섯 개 들어서 9,990원. 와우. 대박이에요. 여섯 개. 9,990원 정말 싸죠? 코스트푸에 오면 꼭 브래드 코너를 들어오셔야 돼요. 정말 싸요. 오늘 여기 디스카운트 하는 거 있네요. 이거. 언제까지? 1월 14일까지 디스카운트. 3,000원 디스카운트 하는데요. 아우. 저렴하다. 요거에요. 요거. 요거. 3,000원 디스카운트 해서 6,690원이네요. 오늘 꼭 사 갖고 가야 되는 거네. 이거는. 이거 꼭 사 갖고 가야 돼요. 6,690원. 6,990원. 이거야 할인행사. 1월 14일까지. 자, 이번에 머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머핀도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. 오늘은 한 케이스에 6개 들었는데요. 6개짜리 2개를 13,490원. 머핀 1개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, 양이 든든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요거. 오늘 또 득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2개. 자, 2개를 13,490원이라 합니다. 한 봉지 사다 놓으시면요. 일주일이 행복한 거죠. 일주일이 행복한 거.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. 5,690원인데. 5,690원짜리. 아우. 들지도 못합니다. 너무 무거워서. 정말 양이 많아요. 크기도 크고. 이거 모닝빵 아시죠? 요거 한 개 있으면 일주일이 행복하죠. 일주일이. 4인 가족이 일주일이 아침에 행복한. 5,690원. 요거는 1월 6일까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자,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 오게 되더라도요. 이렇게 많은 것을 구매해가시면 일주일이 행복한 모닝빵입니다. 요거 꼭 구매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와우. 대박입니다. 요거 하나 정도 갖다 놓으시고. 샐러드에서 샌드위치. 아침 모닝빵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상, 브래드콜에서 도도다이비였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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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